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주의 성전에서 이렇게 뵙게 된가 참 감사하며 은혜로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저는 박인혁 집사라고 하고요 우리 목사님 슬타 중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혹시 인터넷을 보고 제 말씀을 듣고 귀에 안 나올까 봐 우리 목사님 따로 계시는데 염려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폴이 영어예비하는데 폴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that's a good idea?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개인적인 제 얘기 이런 저런 얘기보다 여기 이렇게 일일이 다 있는 게 지금 말씀 전할 거예요 하나씩 다 표시를 했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치훈이 형제한테 서둘러 그냥 부탁을 좀 했어요 이것 좀 올려라 그래야 같이 보고 같이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치훈이 형제님이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을 여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어보셨습니까? 고개를 끄떡일까요? 아니면 말일까요? 여지껏 하나님 음성을 내가 별로 들은 적이 없는데 그럴 수 있어요 한 몇 년 전에 타임즈 헤드라인에 신은 죽었다 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빌리 그라인 목사한테 전화했어요 아니, 신은 죽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빌리 그라인 목사님이 농담하십니까? 저는 오는 아침에도 하나님과 대화를 했는데요 그게 우리의 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오셨습니까? 바빠서 주일날 예비에 오려면 이것저것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좀 잠시 모르고 이제 월요일날 하려고 뭐 됐을 수도 있습니다 잠깐 출애국기 3장 4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네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듯이 여러분에게 저런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저런 경험이 없으면 오늘 저녁이라도 예배 끝나고 나서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안 해봤으니까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근데 안 해봤잖아요 음,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예수님의 양이 아닌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양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한 몇 달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목자들이 양을 키우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바위 속으로 다 피했습니다 근데 그때 양들이 각자 다 뒤바뀌었어요 갖고 들어갔는데 비가 끝이자 그 목자 한 명이 나가면서 휘파람을 딱 부니까 그 양들은 정확하게 자기 목자의 목적이 그 휘파람 소리를 듣고 따라갔습니다 다른 양들도 마찬가지로 휘파람을 보니까 그 양들만 그 목자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겁니까? 여러분, 과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오늘 그 문제를 얘기를 하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건가 수레키키의 가장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레미야, 엘리야, 요호수와, 바울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이 사실은 모세입니다 왜? 수레키키 33장 11절에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의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으로 들어가도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부관인 요호수와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즉, 모세는 친구처럼 하나님의 목소리를 바로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친구처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목소리 들었어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되고요 요즘 많은 이단들이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나와 소통할 수 있는 길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의 하나가 이제부터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이제 요호수와가 그 모든 사람을 이끌고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데 요호수와가 가장 원했던 게 뭘까요? 가장 원했던 게 바로 모세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렇죠? 왜? 7회 부기 3장 11절에 저거 말고요 7회 부기 3장 11절에 여호수와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곁에 서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마간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세는 하나님과 말씀을 들을 때 여호수와는 지성소 밖에서 하나님과 말씀하는 모세와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 대화를 전적으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성경에 쓰이지 않아요 성경에 과연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바로 모세의 오경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직접 만나서 말씀을 하나하나 친구처럼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1.1에게라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모세의 오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모세와 계속 대화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여호수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여호수가 가장 원했던 것이 내가 가난한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과 같이 대화했으면 좋겠다 내가 저 성막을 끌고 가서 다른 지역에 딱 놨을 때 나는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다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어, 아니야 내가 너랑 얘기할 필요가 없어 왜? 여호수와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호수와에게 말씀하시냐? 여호수와 2장 8절에 이 율법 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 책의 기록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를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여호수와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 너의 길을 갈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말씀 즉 무슨 말이냐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한 적 있습니까? 아니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블루투스를 제대로 안 키면 아무것도 못 들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TV를 채널을 켰어요 내가 정확한 프로그램을 보려면 그 채널을 정확히 맞춰야 돼요 그런데 그 채널을 안 맞추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무엇을 통하여?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기 원합니까? 그러면 성경에 있습니다 그 성경을 내가 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 음성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건가 하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이 다섯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첫 번째가 누가 보금 누가 보금 1장 30절에 말씀을 하겠습니다 찾아야 하는데 안 찾을 가끔 이게 안 돌아가요 자 됐습니다 맥켄이 좋아도 말을 안 들으면 이거 쓸모가 없는 거예요 누가 보금 1장 30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천사가 그렇게 흔한가요? 흔하지 않은가요? 특별한 방법으로 천사를 보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천사의 종류가 누구냐에 따라 틀리죠 바로 내 옆에 친구가 전혀 보지 못한 사람이 천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께서는 이 일이 이 말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인가 아닌가를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8장 9절입니다 이 18장 9절로 잘못 이렇게 했는데 뭐 잘못해도 괜찮아요 제가 잘못한 거니까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가져오라 했으니까 사도행전 18장 9절 한번 찾아보죠 오랜만에 사실은 성경을 계속 찾아가면서 하고 싶었어요 또 충분히 시간이 있을 것도 같아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즉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가끔 그런 얘기 안 들어요? 어제 저녁에 먼 꿈을 꿨는데 이거 한번 해석해 해보려고 그러면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그 말은 맞아요 개꿈이야 근데 개꿈일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가 안 하는가 먼저 기도를 해보고 개꿈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보통 듣자마자 개꿈이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의 그 개꿈도 사실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고 그러고 해보라는 거죠 항상 이렇게 간중을 맺게 할 때 특별히 이제 저의 자배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고치기가 아무 생각 없이 고치다가 뚝 부러져갖고 더 큰일이 생겨요 그때 아차 기도를 안 했구나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 하면 슬슬슬 풀려나가요 그걸 보고 항상 깨닫는 것이 하나님 옆에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러다가 사고 친다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고 그러고 어떻게 해요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이제 다윗 얘기를 읽었습니다 다윗이 첫 번째 승리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를 했어요 아말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하고 두 번째도 이거 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다윗은 다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즉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항상 먼저 기도하고 그러고 하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아침을 여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든데도 습관을 따라서 아침에 기도하러 가셨다 여러분들에게 습관이 아침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성경을 찾는 시간이 굉장히 걸려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인 얘기 또 다른 얘기보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가장 답인 것 같아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답을 주는가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정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즉 예언을 받은 성경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것이고 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오 내 길에 빛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전등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저녁만 되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찰흙같은 어둠이라고 했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신다는 겁니다 대살롱의 전세 2장 14정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게 누군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고는 한 번도 성경을 안 들으면 성경을 안 읽으면 어떻게 할까요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못 듣죠 근데 저희는 그래도 감사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마음을 주신 게 감사하죠 그런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먼저 읽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가 영적 지도자나 혹은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한 사람이 그분에게 말씀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구형 예배를 통해서 또 목사님이 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오늘 또 술교를 하는구나 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기도 아니 마지막 그 결론이 서번주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또한 거듭난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어린아이들이라도 야가 잘못을 하면 눈치를 봐요 그렇죠? 절대 배우지 않았거든요 싹 봐요 그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양심이에요 그 양심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아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더라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알죠? 그게 끄떡끄떡 하는 거 다 아는 거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또 누가 보면 22장 62절에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더라 누가 보면 22장 61절을 봐야 이게 누구 얘기인가를 좀 알 수 있겠는데 대충 누군 것 같아요 비통하게 울었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 말씀이 저쪽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쪽에서 다 했는데 오늘 순서는 한쪽에 앉으신 분이 다 했어요 근데 저쪽에서는 답이 자꾸 자꾸 나오네 우린 순서 맡아서 너무 신경이 있고 너무 써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스트레스 순서하는 거 스트레스 그 말씀 전하는 거 아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일주일마다 하는가 의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보내주셨구나 하나님 택함을 받아야겠구나 하는 그 말씀입니다 즉 베드로가 하나님을 부정했죠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닭이 세 번 우니까 그때 나가서 비통하게 우는 그 장면입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진짜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닭이 울면서 마음을 찢어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생양생활을 하면서 가끔은 작은 죄를 줄 때 굉장히 힘들어요 아 재지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재지죠 재 앉으면 뭐 성인이게요 예수님밖에 안전한 사람 없잖아요 그러다가 계속 마음이 무뎌져서 오늘도 잤네 먹네 하는데 어느 날 마음이 너무 무뎌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참여하게 하시고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거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냐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역사를 말씀하니까 세계적인 역사를 말씀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역사 즉 현재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그 전쟁이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냥 뉴스만 보니까 그리고 내 형제가 죽은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건물이 터진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6.25 전쟁을 얘기하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전쟁 경험을 여러분이 안 했어도 그게 얼마나 참혹하고 그걸 우리는 피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6.25 전쟁하면 한국 나하고 관계가 되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마찬가지로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노화시대에 홍수로 인류가 심판을 받아 멸망했습니까? 부패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대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헤매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이죠 그걸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그러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다 기록해서 지금 저희들에게 온 겁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10년 15년 전만 해도 중국의 선교는 뭡니까? 중국은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 중국의 선교가 성경책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쪽보금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보금 한 편 마태보금 한 편 왜냐하면 성경이 너무 크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감춰가지고 들어가는 게 중국 선교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급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원했던 거예요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핸드폰에 그냥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안 갖고 다니다니까 그러고도 성경이 있으면 그 쪽보금만 갖고 있어도 그 쪽보금이 달아서 헤질 때까지 다 보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무조건 피면 성경이니까 잘 안 봐요 왜? 아무 때나 볼 수 있으니까 저희들 그렇잖아요 피소모 비치 언제 가보셨어요? 잘 안 가보지 않아요 그런데 LA에서는 진짜 잘 오거든요 저희는 언제든 갈 수 있으니까 안 가게 되는 거예요 디즈니랜드 옆에 사는 사람 디즈니랜드 안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는 사람 디즈니랜드에 열심히 가려고 하거든요 너무 편한 게 너무 쉽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 말씀하시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성경을 피고 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잘 모르면 딱 눈을 감아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십시오 말라기네 말라기 4장에 4장 사절에 너희는 내가 호랩부고손 이사를 위하여 내 중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윤리와 법들을 기억하라 오늘은 윤리와 법들을 기억해야겠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도 했어요 잘 모를 때는 그런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일 많이 할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 고난이요 그냥 가끔 수시로 그런데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대화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왜 사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가 안 돼요 많이 느끼셨지만 그런데 등 따시고 배부러도 기도 열심히 하면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상관하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걷게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너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내가 내 자식이 아니면 상관할 일이 없잖아요 저 자식이 다른 데로 못 쓸 일을 해도 내가 그한테 얘기할 일이 별로 없어요 괜히 얘기했다가 요즘은 젊은 애들 그냥 덤비거든요 전혀 아니죠 그런데 내 자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성경입니다 성경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 영적 지도자가 나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왜? 나보다? 뭐 학식? 뭐 학력?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게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은 그게 나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보통 학력과 학식을 먼저 보고 얘기하는 순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세상의 학문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 나를 아는 지식이 더 값지고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거듭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내붙기만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 듣는데 10편 95편 7절 잠깐만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선수 이끄시는 양떼다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으셨습니까? 그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그 음성을 저는 저번주 들었습니다 다 같이 10편 27편 4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10편 27편 4절에 자신 있는 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크게 저번주에 목사님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보니까 오늘 우리 기도도 하셨더라고 계속 들으셔야 돼요 사실 좋은 거예요 네 아멘 한 가지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별똥별이 딱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때 소원 딱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두 사람 끄덕끄렸어요 아 이쪽은 끄덕끄렸어요 별로 없었어요 이번에는 근데 그때 그때 나오는 소원은 사실은 여러분의 부족함에서 나오는 그냥 무엇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항상 갖고 있는 것 방금 말씀한 것 같이 별똥별이 아니라 누가 툭 건드렸을 때 그냥 나올 수 있는 소원 하나씩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비전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비전이 아닙니다 왜? 이미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는 그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방금 시편에서 말씀한 것 같지 나는 다 필요 없어 나는 선교 나서 선교사가 되는 것도 내가 복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서포터 하는 것도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나는 그냥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게 너무 좋아 그게 나의 꿈이라면 꿈입니다 즉 툭 건드렸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한 가지에 머무리지 말고 여러분 각자마다 하나님에게 원하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미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왜?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무슨 꿈을 꿀 것인가 그게 이번 주에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그게 이번 주에 말씀의 주제입니다 음성을 듣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음성을 듣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건 여러분 각자마자 다 틀리기 때문에 꿈을 꼭 가지도록 한 주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한 주 동안 한 주 동안 승리할 수 있는 그 꿈을 지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숙제 주셔갖고 또 오늘은 광고 말씀은 오늘 생략하시고 오늘 김경호 주사님 네 분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잠깐 일어나주세요 감사합니다 반갑고 감사합니다 자 그럼 봉원 찬양 하시겠습니다 다 일어서셔서 봉원 찬양 이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리 그 받은 귀한 선물을 다 주게 마치네 이 성한 은혜를 주 내게 주시니 그 죽고 가신 감사의 저 열매 드리네 맘 상한 자에게 그 내로 베풀고 저 외로운 자 돌봄이 성도의 일일세 다 진작 불고서 일은 다 진작 불고서 이른 자자자네 다 진작 불고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 같으시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제 전자를 사하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군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치우시 주의 손가락으로 치우시